아 자아 해볼까요? 아우 작업시켜놓고 밥먹으러 갔다왔는데 그 사이에 공복때문에 죽을뻔했네요 어? 너 왜 죽는소리도 안해 작업중에는 그래도 안죽네 자아 제가 이거를 왜 했냐 못을 왜 했냐 소리하는데 못먹으려구요 자아 이렇게 많이 까진 필요없구나 10개만 더 만들어놨 텐트를 하자 와 와 시멘트 무거운거 봐 타이틀를 아 피 링 으으 피 아 또 또 또 고장났어 또 또 또 이거 또 또 아 얘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사탕하고 우유 생산 속도가 전반 속도를 넘어서나봐요 과거하기에는 별이 없는데 사탕이 꽤 많네 그냥 어따 쓰는거지 일단 멸기나는 대형알 일단 뭐지 뭘지 오오 불무사 불놀이 선호 이게 뭐야 불놀이 선호 화염 속성 공격 피해 증가 오 얘 괜찮다 불무사 괜찮네 비양대 공격 10%가 더 좋은건가 얘는 화염만 올라가는거고 얘는 바람컬러라고 오오오 왜 이렇게 좋아 소송이 왜 종류별로 다 있어 자 일단은 오오오 오오오 버섯 양념에 절인 버섯이 있고 버섯 스프가 있는데 스프를 합시다 오오 열매를 다 했네 오오오 극호적인 것 밖에 안되네 조금 요리를 이걸로 해야되네 이거 하나 더 만들까 귀엽는디 기구로 으아 헐 으아 이리로 꺼내야겠다 히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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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어디 갈거냐? 불보사! 보스 잡으러 갈거에요. 이전에 얘도 잡아야되는데 얘부터 잡고 갈까? 깜짝이야 뻥! 자, 여기 온길에 이거 잡고 갑시다. 자고 일어나서 나와있지 않을까? 어? 네? 아, 반대로 어? 초록색이다. 반대로 왔는데 초록색을 발견했네요. 아, 여기 꽁꽁 투표하네요. 큰 애들이 많네요. 여깄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좀 리펫이 돼있거나 그러는데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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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불대미지는 좀 들어가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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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불대미지는 좀 들어가나? 아, 쟤 이번엔 꼭 잡는다, 내가. 셧! 과연 불대미지가 어이, 조금 밖에 안들어갔네. 아야. 어이, 수용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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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수용해 잠깐만 야야 너 어디야 아유야야 으악 아 어 얘 별로 아유 너가 때려봐라 it пер 어어어어어어어õ잉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일어날 줄임도 잘 돌아가는데 어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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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 야야 그만 그만 어우 잠만 어어엇 안돼! 어 나 죽겠다 죽겠다 어 다행이다 어 죽을 뻔 했네 어 왜 이렇게 아파 어 무서워라 자 첫번째 보스 잡았죠 아 속성이 별로 안 좋네요 성격이 이걸 캐갖고 다음 보스지역에서 빠른 이동을 만들어서 집에가서 죽고 기대를 잡고 두개가 다행이다 어우 팬케이크 너무 아깝다 과일 먹어라 다행이다 자 다음 여기 가야돼요 일로부터 도미 어디가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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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은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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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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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석탄은 챙겨가자 소비가 꽤 나가네 이쪽 방향이 맞았죠 여기 빠른 이동해서 갔다가 그것도 석탄 같은데 어? 이거 맞아 날거 타고 이동하면 안 되는데 그거 투정했나? 어디 보자 한도독 두 개를 좀 줄여놔야겠네 더 많이 무거워요 두 개를 좀 줄여놔야 두 개를 좀 줄여놔야 다음 다음 하면 되죠? 이제 불모사를 보러가죠 보스 릴레이네요 싱가파드 아 왜 어? 초록색이다 포켓몬인데 얘를 꺼내도 되는 걸까? 잡아봐 다 굴렀는데 어? 어? 이게 발도들이 이게 발도들이군요 오어어어 아 왜? 뭐야 왜 총이 돼있어? 갈돗을 모션이 무섭네 어? 발터슬이다 아아 아 나한테 쓰는 거였네 그쪽 보길래 걔한테 쓰는 건 줄 알았잖아 오 아아 이거 발터슬 쓰면 나 죽겠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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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위 범위 왜이렇게 넓어 하아 크지 않네 쟤 아 또 왜에 아아아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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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쟤 좀 잡아줘 뭐야 설마 니들 한패야?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다행이다 흐으 펠이 약한게 아니고 그 펠이 레벨이 저 제 레벨이랑 동급이어서 펠이 약한게 아니고 예 원래 그린모스가 삼십 몇 자리인데 제 레벨 따라서 높게 안되나봐요 아 방어부를 오 날씨 날씨 엄청 좋아준 내게 이러면 오 오 его 오 오 오 이거 먹고 옵시다 어차피 집에 가는거 캐고가자 아직도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깨기 질이 더 빠를라나? 그래도 이게 맞겠지? 어깨기 질이 더 빠르려나? 어깨기 질이 더 빠를라나? 어우 프레임 끊긴다 이제 갔다가 등에 타고 무리를 이동할 수 있다 아이고 찬스네 단계가 3짜리네 집에 갔다옵시다 준비를 좀 하고 그래서 어니lee 스베트에서 내 공격력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격력 아니면 기력 그냥 3까지 올리자 나무가 하나 됐네 빵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여기 보자 탈락을 했더라 아 맞다 방어구 방어구 아 어쩌지 선옷을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술 포인트 써서 해야지 안 되겠어 어? 발전기다 내 열 금속가구 하고 내 한 하고 썬도그? 어? 그러면 나 썬도그라는 애를 받았네 썬도그 한번 구경해 볼까 탑승충 2단 점프 발전 2레벨 음 그냥 그러네 불량배 어 얘가 근데 너무 좋아요 얘 맥도술도 무섭다 얘 좀 키울만 나지 않아요? 조빈몽 대신에 얘 할까? 조빈몽도 좋게? 아 해롱 해로롱 써야 된다 나 얘 해로롱으로 잡으려고 적어 있었지 턴이 없네요 이거 하면은 딱 이거 하면은 딱 턴 좀 많이 했다 세 개가 필요하네 이거 바꿉시다 장털이 필요하네요 뭐지? 사탕 많으니까 아카 스트레스 어 폭탄 아유 AST 양설 네 양설 구유는 있어야 돼고 물을 구여와야 되는데 얘를 좀 데리고 다니자 그림모스 말고 다 빠져야되지 우유를 빠져 얘를 좀 사냥을 좀 시킵시다 근데 이 발도가 공중에는 또 안 터질 것 같은데 아 얘를 좀 훈련을 시켜야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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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 혼자 있으면 좀 그래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걸어오시겠지 쟤네 잡고 싶은데 이번에 오면 쟤네 좀 잡아야겠다 쟤네 좀 잡아봐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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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л Gross M zich 내論 possibil랑 actively 한 마디 쟤네 Dav recognise 선 방어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요. 심압사살이 이런게 있네요. 어? 양털? 뭐야 이거? 새로운 기술을 배웠네?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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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없어졌다 깐찐하니까 없어지네 먹어볼라 그래 아 얘들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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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힘있죠? 소품에다가 이거 넣은 알아서 먹겠지 우와 갑시다 옥수하러 보니까 거리가 비슷한 거 같지 흐쭈흐 죄송해요 흐쭈흐 흐쭈흐 손사탕이네 얘가 펠기름 주네요 고급 이번엔 얘를 쓸 거예요 때려봐 길을 괜찮게 들어가는 거 어어 배포가 상당히 흐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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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발도기술이냐 슬슬 발도 쓸 때가 된거 슛 어우 어우 못 피했죠 딱 느낌이 끄는 타이밍인 것 같았네 상성 챙겨가는 거 좋았다 그쵸? 흑뎅이 찜질 흑뎅이 찜질 한번 해야겠다 자 흑뎅이 찜질 흑뎅이 찜질 빨리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흑뎅이 찜질 흑뎅이 찜질 흑뎅이 찜질 나이스 어 돌격지휘 그러니깐 불모사는 어디있대 불모사는 없네 그게 그거였지 순간이동이었지 후후 아 잡았어요 안되겠다 이거 레벨업을 이 위에서 하이어 샷 브레스 그냥 보이는대로 다 잡아야겠어 이게 다 경험치니까 돌아가기 전에 광석 캐오가자 아 이번에 제가 손으로 한번 캐 볼게요 이게 내가 손으로 캐는게 더 빨라나? 한 번 박을 때 열 개 정도거든 아 아 이게 손으로 캐는게 낫네 배떼지도 뺍시다 아우 내가 돼지보다 성능이 좋네 배떼지 빼고 다른것 없지 다른것 없지 자 손에 아 아 아 아 한 4장 잡아서 나온거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났으니까 보스가 또 나왔을거란 말이죠 아 멧돼지 빼고 어디 보자 불모사 보스 플레이어 공격 아 나쁘지는 않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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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뭔가 속성별로 하는게 좋을것 같긴 아 아 아 아 아 날거는 라이트윙으로 가고 잡으러 가자 어 양털 아 양털 좋네 양털 이 정도 씹이기면 될거 같고 어 애들 배가 고픈데? 자동으로 식사를 왜 안하는거 같죠? 자동으로 식사를 왜 안하는거 같죠? 너는 왜 자동으로 식사를 안하나? 아 플레이어 rub 운반하는 애가 없나봐 그냥 가자 자고 일어났으니까 불모사부터 가자 아니다 아니다 불모사보다는 얘를 빨리 아주비디를 해야될거같아 물타기 애가 필요하거든요 물포켓몬 그게 아니잖아 알았! 너의 힘을 보여줘 야... 순간이동 좋아 그렇지 저기 소굴로 간다 숨어있지 말고 얘라도 잡고 오우... 플레이어 작업속도 향상도 있으면 좋겠네 소굴로 다닌다 저기 저기 소굴로 다닌다 여기 얘가 물포켓몬이니까 저... 풀이 좀 좋겠죠 강아진만두 안emplate 제발 펑 펑 퍽 펑 펑 펑 펑 펑 펑 내 때 맞아라 아 내가 맞아 세게 때리지 말고 오케이 됐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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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잡아야 되는데 이건 좀 빨리 가나? 그냥 가는게 빠르겠네 돌무사 한번만 더 잡아 싸울거야? 얘랑 싸워 가라! 아 근데 공중이라 못 때리네 아 야야 너 말고 너 어 어 어 어 레벨업 했다 그러면 테라스피어 중장 라인 네 네 한 갑옷 네 한 갑옷이 피할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해버려 오네 40분 남았네 그러면 여기 가야겠네요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팔이나 있어 어 어 프레임 끊기는 것 봐 길 가다가 어디 동굴을 발견했거든요 그 동굴 안에 볼 수가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 또 한참 걸어가 또 한참 걸어가 또 한참 걸어가 또 여기 너무 끊긴다 여기 너무 끊긴다 와 컴퓨터를 한번 꺼딱 켜야되나 어 얘 좀 잡아볼까 으으으 아 이리와 이리와 어 그래도 방어구 맞췄다고 좀 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래 너가 왜 보스보다 안 잡히는 거야 어 뭐야 방격 없었는데 근데 너 때려야 되나 맞기 싫어서 또 들어오네 억보의 성실함 오우 숨기는 것 봐 오우 오우 비트 누가 죽이 아니고 죽을 거구나 싸워라 우우 깜짝이야 왠지 푸는 일삼 아야 아야 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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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